판매와 함께 하는 günstig.com 숨은 마음 잡고 싸우자고 말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또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게 어떻게든 기억이 나요 꿈이 굉장히 컸었어요 꿈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뭔가 기억이 나요 사실 빛은 거 없지 않아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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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남았어 그거 찍어 먹는 거 있잖아 레베카 분위기 있는 음악 좀 들려줘 나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전화침대 다르죠? 전화침대 다르죠? 알겠습니다 그 나은 있잖아요 그걸 찍어 먹는 거 있잖아 잘 모르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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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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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Yeah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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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